한 두 말로? 네. 한 두 말로. 그리 알고 잘 지내요. 한 밥 먹고. 그리 알고 잘 지내요. 끊으면 안 돼. 항상 이렇게 그릇을 놓고 내려야지. 그리 알고 잘 지내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 없어. 하나 먹고. 그리 알고 잘 지내요. 한 두 말을 마친 후로. 한 두 말을 마친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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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들어. 삼별원을 불러보고. 헤이. 눈을 들어. 살아별원을 불러보고. 그렇지.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더니.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더니. 나이. 인을 북을 울면. 인을 북을 울면. 간 곳이 없다 간 곳이 없다 끝을 냈습니다 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째 차차 살림이 나아지거나 흥보가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 본 즉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 본 즉 겨울동자 갈거자 겨울동자 갈거자 삼홀삼지레올레자 봄춘자가 좋으시고 봄춘자가 좋으시고 봄춘자가 좋으시고 봄춘자가 좋으시고 씌구 씌구 행화 분분 토하요 행화 분분 토하요 행화 분분 화화 올리지 말고 행화 분분 토하요 행화 분분 토하요 이 이 이 화만 이와 마 만지 불개 무거느니 이 이 화만지 불개 무거느니 그러니 실실동풍에 꽃왔자 실실동풍에 꽃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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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동자 가을꽃자 겨울동자 가을꽃자 삼월삼질에 올랬자 삼월삼질에 올랬자 봄춘자가 줄시고 봄춘자가 줄시고 행화분분 도와요 행화분분 도와요 이와 만지풀게 무거느니 이와 만지풀게 무거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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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실동풍에 꽃왔자 실실동풍에 실실동풍 실실실 누가 그래요? 실실동풍에 해야 돼요 왜냐면 실에서 의도적으로 거기를 올려주니까 앞에 거 뜯으면 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실동풍에 꽃왔자 실실동풍에 꽃왔자 나부척자 폴 폴 나부척자 폴 풀풀 나부첩자 풀풀 나부첩자 풀풀 나부첩자 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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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출무자가 좋으시고 대꼬리 수리루 날아 대꼬리 수리루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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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짜가 좋을 시고 노래 가짜가 좋을 시고 노래 가짜가 좋을 시고 기난 건 침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나는 것은 세조라 쌍쌍이 왕래 호거니 쌍쌍이 왕래 호거니 왕래 호거니 왕래 호거니 채비 연 자가 좋다 채비 연 자가 좋다 그렇게 돼요 겨울동 자 갈고 자 겨울동 자 갈고 자 삼볼삼질에 올랫자 봄춘 자가 좋을 시고 봄춘 자가 좋을 시고 행와 분분 도하여 행와 분분 도하여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약간 민요처럼 행와 분분 도하여 행와 분분 도하여 이화 만지 풀게 무거느니 이화 만지 풀게 무거느니 고고기 이화 만지 이화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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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 만지 불게 무거느니 이화 이화 그렇지 않아 이화 반지 이화 반지 반지 불게 무거느니 실실 동풍에 고도하자 실실 자 실실 미리부터 그리지마 실실 동풍에 누가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까부터 실실동풍에 꽂았자 시작 실실동풍에 꽂았자 바부척자 펄펄 바부척자 펄펄 펄펄 춤출묻자가 좋으시고 춤출묻자가 좋으시고 괴꼬리 수리루 날아 괴꼬리 수리루 날아 날아 괴꼬리 수리루 날아 괴꼬리 수리루 날아 괴꼬리 수리루 날아 노래 가짜가 좋으시고 노래 가짜가 좋으시고 노래 가짜가 좋으시고 긴한 건 침생수 그렇지 긴한 건 거기서 내려오려고 긴장을 시켜서 떠받쳐야 돼 긴한 건 긴한 건 침생수 침생수 나는 거슨 세조라 나는 거슨 세조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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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나는 거슨 세조라 나는 거슨 세조라 나는 거슨 세조라 쌍쌍이 왕네옷니 쌍쌍이 왕네옷니 왕네옷니 왕내원 또 끌어올리지마요. 왕내원 내서 그걸 일부러 자기적으로 만들어줄건데 미리부터 끌어 땡기면 노래가 날려서 안된다니까 왕내원님 왕내원님 제비연자가 좋다 제비연자가 좋다 그렇지. 곧재니까 좋다 좋다 딱 끊어 이게 굉장히 고졸하고 깨끗하면서 어떻게? 특유의 그게 있잖아 함부로 아무 데서나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면 다 망쳐버려요. 안 돼. 형을 가지고 가야지 그대로 이게 옛날 노래야. 멋이 없는 듯 속멋이 살랑살랑 들어간 그런 노래야. 멋이 없는 듯 멋이 들어가고 무뚝뚝한 듯 멋을 낸 그런 노래야. 그래서 아주 소박하고 소박한 옛날 형태의 그런 멋이야. 아주 물들지 않은 그냥 막 이런저런 목에 막 양념이 몽땅 묻지 않은 아주 고졸한 형태의 옛날 소리제에는 이렇게 소박하게 했던 소리들이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소리들이 얼마나 굉장히 형이 좋잖아. 이쁘잖아. 근데 여기다가 막 색칠해버리면 큰일나. 요렇게 안하고 멋을 그 사람들이 복부려서 못하겠어. 뒤집어지게 멋을 쓰려면 쓰지 온갖 멋을 내. 못내서 하는 게 아냐고. 형을 보존하는 거야. 귀한 소리라서. 근데 그걸 막 갖다가 떡칠 개칠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노래도 목쓰는 데가 많이 있어. 뒤에 보면 저기 뭐야 저기할 것 같은데 엄청 목쓰잖아. 저기 뭐야 저 박타고 저기 뭐야 진양조 같은데 얼마나 멋있어 이런데도. 이런데도 떴다 보아라 저 제 비가 요런데도 멋 겁나 많이 냈어. 근데 어떤 식으로 멋 내냐면 동편제 식으로 멋을 내지. 멋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멋은 또 아니야. 멋이 있는데 흔한 멋은 또 아니지. 아주 고졸한 멋이 있어. 겨울동전은 경제도 좀. 약간 경제가 이제. 그게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그 미녀같이 이렇게 좀 개야 된다. 그리고 전각풍 목도 살짝살짝 섞여 들어가잖아. 배워봐서 알겠지. 전각 할 때 그 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것도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체험을 해보라고 했던 거야. 이제 이해가 안 돼. 이런 그런 맛있는 맛이 있잖아. 이제는 구분이 가장 확실하게. 어 확 확 다르지. 아우 다르지 다르지. 그걸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식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문제인 거지. 그 이면으로 보면은 글자랑 하잖아. 흥보가. 저 비싼 사람. 선비 양반 지금 이면도 들어간 거야. 그럼 거드름을 살짝 부리잖아. 이렇게 거드름이 들어가요 지금. 식자들이 가진 거드름을 살짝. 그러니까 경제가 맞는 거야. 맞아 경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조금 먹고 살리가 됐나 봐. 차차 살림도 나아졌고. 차차 살림도 나아졌고. 그 다음에 봄이 왔잖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봄은 구세주야. 봄 여름. 물론 보릿고기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추운 것만이라도. 연료 걱정과 이런 것에서만 헤어나도 어딘데. 옷 같은 거. 그런 거 추워 죽겄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살겄어. 그런 데다 살림도 조금씩 나아지니. 얼마나 좋아. 근데 여유가 조금 생겨서. 가난한 선비. 가난한 자의. 가난한 양반. 가난한 그런 양반의. 그런 소박한 멋이 있잖아. 소확행.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야. 이게 동편재의 절행이야 진짜. 난 진짜 이 소리. 너무 좋아서 내가 택해서 따로 배운 거 아니에요. 난 동편재. 서편재 소리를 무지하게 오래 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배웠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focus하는 그런 게 antes까지. 스스로도 기억나서. 알을 미칠 수 없는 것はい고. 간접한 거라 comum.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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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